난 이모 믿어. 이모 혹시 딴 생각하는 거 아냐? 딴 생각? 알잖아. 너 말 똑바로 해. 내가 무슨 언니 재산이라도 노린다는 거야? 얘 좀 봐. 사람 뭘로 보고 내가 꼴 난 이런 원룸에 눈독 들이겠니? 넌 족하지마. 난 동생이야. 누가 더 가깝니? 언니 생각해도 내가 더 생각해. 그만해 차재. 너도 그만하고. 뭐 가까운 걸로 치면은 광식이지. 이 아저씨 촌수도 못 다져. 얘하고 삼촌이지만 난 이촌이야. 냉정하게 생각해서. 언니가 니네 엄마 그렇게 한 거라면 어떡할래? 엄마 원순데. 나 키운 사람은 엄마가 아니고 봉자이모야. 실은 내가 보았다 그날 밤. 차재가 우비 구피바람 속에 돌아다니는 거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사건 나기 전날 밤 마주쳤어. 그걸 왜 이제 얘기해. 어떡해. 언니 맞네. 그날 밤 보셨어요? 이모가 빵꾸내는 거? 그건 못 보고 그 길목에서 마주쳤어.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오냐고 했더니. 생선 잘 덮어놨는지 확인하고 온다고. 했네 했어. 그럼 이모가 빵꾸내는 현장은 못 보신 거네요. 못 봤지만 그날 일은 내내 걸려. 그럼 아버지는 그날 밤. 어딜 가시다가 마주친 거예요? 응? 그럼 이 아이시네. 아이시가 빵꾸냈죠? 봉자 언니는 그럴 성격도 못해. 뭔 소리여? 낮에 공사한 거 비틀 있을까봐 보러 갔는데. 알지도 못하고 생사람 잡지 말어. 아닌 건 아닌겨. 야! 썩을. 둘 중 하나네. 그럴 줄 알았어. 넌 누구 같니? 응?